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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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이든 AMD든 지금 인텔 AMD가 그래서 DDR5 지원하는 제노아 서버용 이거 CPU 연내 출시 전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하고 AMD CPU 만들던 회사죠. 우리가 스펙 따질 때 인텔 AMD CPU 뭐 쓰냐 무슨 칩 쓰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뭐 어떤 뒤에 뭐 나오잖아요. 지포스 숫자 막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고 스펙 보고 사잖아요. 조립 컴퓨터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홈쇼핑에서 그 정도 보고 사잖아요. CPU, GPU. 그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CPU가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디렘이라던가 랜드 플래시 같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디렘하고 랜드 플래시는 저장 장치고 CPU는 이제 두뇌, 머리로서 이제 연산 작업을 해주는 그 중요한 두뇌죠. 모바일에서 두뇌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고요. 그래서 어쨌든 PC용 그리고 서버용이 DDR5, DDR5라는 건 DDR3, 4, 5 그거는 어떤 규격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디렘이 DDR5 시대로 간다. 그런데 이제 디렘 칩이 DDR5로 가는데 문제는 그 칩이 적용될 수 있는 CPU를 그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가 생산을 해줘야 써먹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런 회사에서 이제 내놓으면 CPU가 그거를 받쳐주는 적용이 되는 거를 내놔줘야 돼요. 그래서 인텔이 무슨 저기도 하지만 종합반도체 기업이니까 CPU도 하는데 CPU가 이제 더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칩이 나온 거다. 그런데 PC용은 인텔이 DDR5 지원하는 PC용 CPU, 엘더레이크가 지난해 4분기에 출시가 됐지만 이 디렘에서 PC용 디렘이 전체 시장의 비중이 15% 정도. 우리가 서버용 우리 데이터 센터 요즘에 용량이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외곽에 뭐 엄청난 데이터 센터 짓잖아요. 그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게 뭐 뻥나고 이러면 우리 내가 지식인에 올린 글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린 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진이나 이런 걸.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서버용 디렘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CPU 이쪽은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역기저 효과로 이 부분이 만약에 PC용이 지금 PC용 지원해주는 CPU 엘더레이크가 출시됐어도 그만큼 PC를 교체하겠느냐. 뭐 DDR5로 이제 더 성능 좋은 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뭐 데스크탑 PC 정도는 하나씩 있고 원격 근무, 원격 수업 한다고 아들, 딸, 남편, 아내 다 하나씩 기기 사줬는데 여기서 DDR5 나온다고 또 장만을 지금 뭐 밀가루, 식용유가가 또 올랐는데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쪽 PC용 디렘에 대해서 별로 DDR5의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서버용 쪽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서버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건 기업에서 확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버용 디렘 쪽은 좀 PC용 디렘 쪽보다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디렘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40%니까 이제 DDR5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DDR5 규격의 디렘 모듈에는 파워 인덕터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DDR5가 DDR4에서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관리 기능을 DDR5에서는 디렘 모듈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디렘 모듈이라고 그 안에 똑같은 비스킷 안에 까나비를 생각하면 되죠. 올라가는 게 다 이제 거기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이비 위에다가 방울토마토, 치즈, 땅콩, 아몬드, 한 비스킷 안에 판판 안에 다 올려야 돼서 DDR5에서는 메인보드 쪽에서 전력관리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 디렘 칩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관리 반도체 PMIC, 온도센서, 레지스터, 클럭 드라이브, 시스템 반도체가 대거 탑재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조그마한 데 소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형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게 바로 메탈 파워 인덕터예요. 그래서 전력관리 반도체가 메인보드에 있던 게 디렘 칩이 올라오니까 전력관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 모든 걸 제품 소형화에 필요한 게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비코 전자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DDR5 수혜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용 사파이어 레피즈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3분기 남았는데 미리 주가가 그것을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움직여서 고점 돌파를 했고 밀렸지만 고점 돌파를 하고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장 시작하고 나서 한 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8%까지 빠지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 급등한 거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 조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지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하락이겠죠. 그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선 지지선을 만들면 될까요? 지금 13,000원 선이 아주 좋은 지지선이죠. 13,000원 고점 2개를 돌파를 시킨 다음에 10월달과 12월달에 13,000원에서 2번 막혔었고 이번에 4월달에도 3번 정도 두들기다가 4주 정도 3전 4기만에 여기서 강하게 뚫은 거죠. 뚫고 이제 그 부분이 고점이 제대로 돌파됐는가 확인해서 밟아보는 작업을 지금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버텨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마트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의 신적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마트와 코스트코는 다르다. PER이 4배가 나오긴 하네요, 지금. 뭐 이거 예상실적으로 PER 4배를 보면 이거를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마트를 별로... 왜냐하면 가고 싶지...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코스트코를 가고 싶어요. 회비를 내더라도. 물론 이마트와 코스트코는 다르죠.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비교를 해야겠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선택적 회원제고 코스트코는 강제적 회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스트코 회원권을 끊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트코는 지금 회원권으로 다 돈을 벌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회비를 맨날 올리거든요, 맨날. 그래도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스트코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근데 왜 이마트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저는 일단은 습타컴이 올해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갈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습타컴이 만약 상장을 하면 저는 그냥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처럼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시너지를 낼 거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처럼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LG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을 보고 샀더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해버린 거죠. 지금 사실 이마트가 2020년부터 오른 게 과연 정용진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오른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됐겠죠. 기업 대주주가 산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습타컴의 성장에 점수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습타컴의 성장에 점수를 줬는데 이게 또 엔데믹으로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넷플릭스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잘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의 1등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장을 했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뭐 그렇다고 영화관을 확 가지도 않지만 영화관을 가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OTT를 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영화관을 가죠. 지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거를 생각해야 된다. 습타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화, 게임, OTT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나가겠죠. 뭐 한강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패드를 갖고 게임을 하는 안이 있더라도 나갑니다 일단. 그리고 게임하는 횟수나 그 웹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습타컴도 마찬가지고. 뭐 그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배달앱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들의 일상화가 이미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됐고 시식코너도 열렸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사는 거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뭐가 틀리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나중에까지 성장을 이미 땡겨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성장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진행이 돼도 주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오른 거죠. 넷플릭스도 OTT가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거는 계속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거를 다 땡겼었죠,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랑 주식 투자의 온도 차이는 현격하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타컴의 상장이 이마템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랑 비슷한 의견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노브랜드는 가고 싶거든요. 노브랜드는 너무 좋아요. 노브랜드에서는 파는 게 있고 노브랜드의 가격대가 되게 좋아요. 삼겹살이나 이런 거 가끔 사먹거든요. 30% 할인해서 조금 약간 시간 지나면 내놓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댓글도 다 노브랜드가 좋다는 의견인데 노브랜드를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습타컴도 사실 치열한 경쟁에 들어섰잖아요. 지금 사실 모두가 지금 새벽 배송을 다 달리고 있고. 그렇죠? 오늘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목표 고주가 하향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5%, 거의 6% 가깝게도 하락 흐름도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종목은 버티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버티는 전저점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한 손자만 어느 정도... 이미 2020년 3월 달 가격을 갖잖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 다 그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외국의 무슨 넷플릭스니 크록스 신발 그거. 그거니 펠로튼처럼 집에서 사이클 타는 거. 지금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효성 TNC, 금호석유, 그렇죠? 시젠. 이미 기대치가 반영된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 흐름이 다 똑같아요.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면 팔아야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멀잖아요. 9만 7천 원까지 만약 버티면 20%인데.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하고 동일시를 하지 마세요. 그분은 대주주라... 아니, 돈이 많고 어디서 사든 팔지 않을 건데 그분이 사신 거를 자기의 평균 단가로 인식을 해가지고 동일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재벌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12만 원 지금 깨지면 원래 12만 원이 깨졌네요. 그렇죠? 좀 12만 원이 깨지면 전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 10만 원 이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줄여나가시는 그런 부분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